건강 생각해. 지금까지 해서. 한정식 집이야, 거의. 제대로 먹어. 맛있게 먹는다. 맛있겠다. 그런데 반찬 구성 괜찮은데? 수현 씨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수박 잔뜩 있지. 최고다, 최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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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도망갔다, 쟤. 이걸 보면서 제가 화가 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왜, 왜. 드디어. 떨린다. 귀여워. 발이 귀여워. 귀여워. 만화를 보면서. 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구나. 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구나. 네.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발이 되게 없나 보네. 귀여워. 그냥 애기다, 애기. 응. 아기자기하는 거야. 피규어 이런 거 엄청 많네. 아, 게임도 좋아하는구나. 깨끗하다. 깨끗하네. 응, 응. 나름. 우선 통과. 귀여움, 귀여움한 걸로. 아기자기한 걸로. 이제 이 아이에게 터졌군요. 이 아이에게. 맞아요. 귀여운 거 좋아하나 봐. 어어. 네, 저 마이너스. 내 컴 많이 찍었네요. 오, 오빠가 찍어도 있네. 그러는 거. 촬영을 붙여놨는데 그거는. 아, 뭐야. PC 론도. 애기 같다, 애기. 귀여워. 이러니까 오빠가 잔소리같이. 애기 같애. 방학한 학생 같아, 방학한 학생. 뭐야? 오빠 할 거야? 울지 마. 울지 마. 아유, 손. 도라에 뭉쳐 안 나오지? 어, 이건데. 크아, 아, 주제가를 다. 네. 애니메이션. 넓길을 넓길을 연애의 길이 평창까지 하여 너였어 많이 열어본 거구나 대사를 외우네 더 귀여워 수현이가 더 귀여워 너에게 닿게를 저는 데이지의 생소예요 왜냐면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독립하고 나서 원래 알던 모습은 어떤 모습인데? 옛날에는 제가 게임하고 TV보고 그러고 있으면 와서 애야 그래서 근데 저한테 혀를 쳤던 거를 그대로 어릴 때는 저는 하루에 약속을 두세 개씩 잡아서 밖에 나갔구나 네,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완전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 독립을 하는 시점부터 점점 심하게 진짜 집에만 돼 독립과 동시에 미티아이가 바뀌었네 그쵸? 원래 E SFP였다가 지금 I SFP였는데 이렇게 히트하는구나 성향이다 지금 I 성향이 한 98% 진짜? 네 그 당시에도 애니메이션 좋아했을 거예요 그 당시엔 안 좋아했어 오! 이 애니메이션 왜 좋아하는 거야? 너희 닿게 일인가? 제가 약간 사랑합니다 교복 입은 물을 좋아해요 저희가 학교를 안 다녀왔어 그치, 그치, 그치 거기에 대한 기대와 로망이 있나 봐 교복 입고 막 교실에서 막 꽁냥꽁냥하는 거 보고 있으면 막 심장이 아파, 심장이 아파 심장이 아파요, 진짜 그럼 지금도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봅니다 그래 보게 해 주자 그래 봐요 여기 다 내 편이다 마주 이때부터 알았어 알았어 밥을 좀 먹어볼까 그래 좀 먹자 장착 시나무를 장착 순식간에 모든 게 바뀌었대 어? 오 공이 가면 설거지 하기 싫어 맞아요 맞아요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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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꽉 찼는데? 저거 반찬은 어머니가 해 주신 거예요? 엄마가 해 주신 것도 있고 제가 한 것도 있고 아, 직접? 네 달걀장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궁채, 궁채 어머, 저거 한식을 달걀장 너무 응 진짜 한식파다 궁채까지 먹을 정도 네, 궁채 진짜 좋아해요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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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나게 먹네 하나를 먹더라도 저게 맛나게 먹어야 돼 그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네 건강 생각해 끝까지 해서 그래서 반전식집이야 거의 제대로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근데 반찬 구성 괜찮은데? 좋은데? 괜찮죠? 또 애니메이션 본다 귀여워 귀여워 난 이제 그냥 가볼까 저기 한식 잘 처리한 거야 으깨어, 으깨어, 으깨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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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귀여워 아으, 저 달걀 먹고 싶다 That. 아으, 아으 아으 복스럽게 먹어 귀여워 귀여워 저럴 때 엄마 있으면 원래 혼나는대, 호주. 맞아요. 젊은 소환이가 얼마나 좋아, 천낙스네. 넣고 씹으면서 봐, 씹으면서. 맞아, 칩이 꺼. 밥 먹을 때, 저거 따뜻하지 마. 호나서 밥 먹지. 표정 좀 웃으면서 봐주세요, 사랑하니까. 아니, 밥 차려 놓은 거는 너무 잘 해 먹어서. 자를 줄 듯 하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배워야 할 점. 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나빠요? 네, 나빠요. 그냥 기분이 나빠는 게 뭐야. 뭐 하나 얘기해야지. 뭔가 계속 말하고 싶은데 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야. 그냥 기분이 나빠요. 내 싫어군. 벌써 오후 4시. 오후 4시야? 네. 오빠 눈치 봤어. 수연 씨가 오빠 눈치 봤어, 4시에 하는 얘기에. 습관이 너무 좋다, 설거지하나 봐. 아니요? 설거지는 아니고. 아유, 먹어야지. 야, 저거 잘 놓고 먹네. 아니, 이거 미리 뜯어놨을 거 아니야. 저거 수박 저거 쓰는 거 진짜 귀찮아. 네. 저거 너무 귀찮아. 근데 저렇게 돼 있는 거 사 먹으려고 하면 너무 비싸. 맞아요. 진짜 비싸. 아이고 게임이네. 잠깐만 아까 거실에도 있던데? 네. 컴퓨터 3대예요. 단관님 들어와 계시는 분. 단관님 친한 분이에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인들인가? 지인이에요. 지현 씨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수박 잔뜩 있지. 최고다 최고. 네네. 요즘 바쁘셔서 단관님.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어디? 여기 여기 여기. 빨리 빨리 빨리.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도망갔다 쟤. 이걸 보면서 제가 화가 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드디어. 저는 하루 종일 작업하고. 이 공공평을 그냥 이제. 노래가 딱 나오면 사람들이 수연이 목소리 너무 많아. 수연이 목소리 너무 많아. 근데 수연이는 사실 이렇게 나가자. 오빠도 이게 있다. 수연이 있어 있어. 녹음하러 와서 노래 그냥 뜨끈 누르고. 딱 해. 근데 저는. 노력하고 연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고생 나오자고. 저작권을 다 나눠요? 아이템을 찾고. 동생이랑. 저작권 다 가져가시잖아요. 저작권 다 가져가시잖아요. 저작권 다 가져가시잖아요. 저작권 다 가져가잖아요. 잘 모르면 저작권 다 가져가잖아요. 이건 수연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니 저작권 가져가시네. 저작권 가져가시네. 돈이 다 가져가네. 돈이 다 가져가네. 돈이 다 받으시잖아요. 돈이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게임하라고 뭐 하고 있으면 좋아할게요. 테니스 치든지. 테니스? 이도운데? 하고 싶어요? 네. 시현이는 안 하고 싶어요. 잠깐만요. 시현 씨 저작권 반을 준다며. 다 가져가세요. 저작권 반도 주고 테니스도 치고. 잔혁이 편히 아무도 없는. 근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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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너는. 이 안에 갇혔다 이 자식아!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너는. 이 안에 갇혔다 이 자식아! 아, 뭐야 여기. 아, 이거 큰일 났네. 다 때려 부숴버리죠. 아.... 내 놔. 보물상자 당장 내놔 이 녀석들 한 번에 덤비라고? 일로와 일로와 흔해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 말라고 이래서 못 받았구나 온지도 몰랐어 담감님 오늘 어디서 해요? 어? 여기서 얼마? 담감님이 누군데 15분에서 20분? 15분 20분? 10분은 더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오빠가 와야 되는구나 제가 가야 되는데 매니저님인가 보다 아니 알겠습니다 좀 이따 뵙죠 커피하겠습니다 이따 뵈요 네 좀 이따 뵈요 바이바이 어머 어머 이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박류 이수현 매니저 홍현식입니다 약간 재성형 느낌인데 약간 억울한 재성형 박류랑은 일한 지는 2년 차 인상 너무 좋으시다 네 클랜이 있어요 서로 연락해서 오늘 같이 게임하자 하면서 여러 명에서 같이 하는 편이긴 해요 정말 길게 할 때는 한 6시간 7시간도 했던 것 같아요 찬혁이는 그런 게임하는 줄 몰랐을 겁니다 아 아 어? 보라고 왔다 찬혁이는 그런 게임하는 줄 몰랐을 겁니다 찬혁이는 그런 게임하는 줄 몰랐을 겁니다 볼륨 줄여야지 네 아 어 에 에이 워쌉 워 워 워 워 워 개구리라고 저장해놨어요 오빠를 개구리에 개구리 개구리? 오빠 별명이 청개구리여서 아 반대로 하니까 네 찬혁 씨는 뭐라고 저장했어? 이수현 아 이수현 수현이도 아니고 차라리 개구리가 더 정감있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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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꺼버려가지고 없어졌네. 그럼 다시 돌아야 되죠, 그러면. 네. 몇 시지? 5시 반? 5시 반. 지금 몇 시인데? 아, 뭐 지가 착각해지면. 왜 쫓지? 그런 건데 일상이다. 그렇지, 늦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진과 반은 철저히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